날씨 정말 좋네요 오늘은 1교시를 미리 끝내고 온 상황이거든요 날씨가 진짜 개추워졌어 날씨 너무 춥거든요 아침 9시부터 3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예전에 뉴스 페스티벌 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저희 학교에 또 왔어요 일상 한번 가봐야겠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시작! 예! 사진 찍으셔서 인스타 스토리나 피드에 저희 업로드해서 올려주시면 짠!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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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온라인 클래... 온라인 수업 다 끝났고요 이제 5시 10분까지 가천관에 가서 오늘 동아리 OT가 있어요 제가 친구랑 새로 듣게 된 동아리가 있는데 베이킹 동아리라고 오늘 OT 저희가 1기거든요 이번에 새로 창설한 동아리라서 한번 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보고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오늘 진짜 이쁘다 우리 자랑인가요? 우리 자랑인가요? 우리 자랑인가요? 우리 자랑인가요? 얼마만의 마라탕이야 자!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모자까지 쓰고 등교를 했는데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화수목 이렇게 3일동안 다천대학교에서 겨울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하.. 또 축제 한다고 하는데 즐겨봐야죠 솔직히 어... 여느 다른 봄, 여름, 가을 축제 때보다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교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침 9시에 1교시가 있어요 1교시 수업 좀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니들은 1교시 하지 마라 1교시 하고 통화까지 하면은 진짜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배가 뒤지게 고파요 예... 5층였나 4층였나 지금 수업 들으러 가는 곳은 비전서어라는 건물이고요 저는 1교시에 중국어 2를 듣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정말 많은 수업인데요 중국어를 배우는 과목인데 왜 중국인이 제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와... 와우... 와우... 아무도 없네 하... 다들 그냥 게을러 터졌구만 제가 역시나 또 제일 이제 왔네요 머리도 어제 밀어가지고 예... 요즘도 겨울이잖아요 겨울이 되가지고 되게 춥습니다 특히 이제 저같은 빠빠기들은 정말... 제일 고난인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모자 없인 절대 밖을 못 나가는 그런 계절이네요 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아침을 먹을지 예... 아니면은 일단 점심을 먹을지 근데 축제를 오늘 시간표상 네... 축제를 즐길 시간이 제가 2시간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공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굳는 건 아닌 것 같아 굳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라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허... 저거 뭐야 엥? 엥? 여전히 스피킹 государ순 전첫혀 오... 진짜 스피킹 전첫혀 아... 예? 아... 이제 코링 들으러 가야된다 엥글릭시 딱하고 겨울축제에 광민서 게임 잘하라고 건너... 아하하하 아니죠 그냥 여기잖아요 코링 다 들었고요 아 오늘 코링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항상 콜리지 잉글리시는 또 스피킹도 하고 하다보니까 애들이랑 굉장히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축제 즐기러 가야죠 일단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친구 만나기로 해서 교대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앞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시간을 착각하고 수업 12시에 끝나는 줄 알고 1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수업이 1시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유 친구한테 또 미안하게 됐네요 1시에 보자고 했어야 되는데 쏘리 가천관에서 총장 넥컷이라고 총장님이랑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넥컷 부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3600장 한정으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수장 다 떨어지기 전에 가서 찍어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관 무슨 사랑 개많네 진짜 너무 많아 다음에 찍어야겠어 오케이 이거는 내일 하는 걸로 스타덤으로 가야겠다 일단 맛있겠다 엉덩이 같다구요? 와우 오늘 점심입니다 오늘 점심 이거 야 국물이 상이다 오늘 국물이 분리마켓이다 분리마켓 생각보다 사람 많네 분리마켓인데 예스 짠 자 천원 내고 하나 뽑았거든요 텀블러 5등 아 5등 방수 스티커랑 과자 세팅 와우 예스 제발 이번엔 달라 이번엔 다르다 과연 오 아 5등 일단 5등 하나 아니 5등만 뽑히는데 이거?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너도 몰랐다 제발 탈출하자 5등 어 어 아하 하면서 5등이라니 예스 이야 스티커만 엄청 받았다 요시 우와 여러분들 새로운 학생회가 나온대요 청이라고 네 다음 학생회 저 소원 거치대거든요 우리의 소원 3시부터 5시까지 또 수업이 있네 개같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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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DRX 뽑았죠? 이거 원텔 뽑았습니다 그게 뭔데 시토가 그게 뭔데 시토가 빨리 나 울었어 아 추워라 어라 내 패딩이 어디갔지? 하 누군가 잊고 있는 거 같아 누군가 누군가 잊고 계신 거 같은데 일단은 저희 또 상 저희는 또 제3 기숙사가 있거든요 기숙사 라운지가 정말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과제를 도와달라고 해서 과제 빨리 도와주고 같이 또 그냥 바로 집 가면 신심하잖아요 네 어디 좀 구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2차 아침이네요 늦게 일어나서 7시 반인데 일교시 들으려면은 저도 좀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가면은 아슬아슬하게 딱 수업시간이 도착할 것 같거든요 날씨가 아침에 또 엄청 추워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일교시 수업이 끝났고요 수업이 무슨 3시간인데 아 너무 졸려요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철학과 예술이라는 수업인데 하나도 이해도 안가고 정말 최악인 과목인 것 같습니다 잘못 들은 교양인데요 누구에겐 좋은 교양일 수도 있지만 어 전 모르겠습니다 어 3시간 내내 잠을 주차할 수가 없어요 치겠다 밴드 공연까지만 보고 집 가야겠다 밴드 공연까지만 보고 집 가야겠다 뭐야 아 공연 잘 봤다 공연 잘 봤고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추워 더 이상 밖에 있을 수가 없겠어 아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재밌는 겨울 축제였다 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